혜영의 그 순수한 눈빛에 25만 원을 썼는데 혜영아 사랑했다 와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지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자체가 제가 78kg였잖아요 어제 그냥 팟타이 하나 먹고 땀 엄청 흘리면서 또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3kg가 빠졌습니다 지금 75kg로 다시 왔어요 오늘도 간단하게 먹고 또 땀 쫙 빼면 한 73kg로 빠지지 않을까 3kg가 빠졌습니다 어제 보라 오늘 이 보라돌이 처음인데 살짝 나이에 안 맞기는 해요 진짜 만만한 옷이긴 한데 맨날 셔츠 입고 맨날 그럴 수 없으니까 요것도 한번 사봤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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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은우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친구하고 싶어요 친구하고 싶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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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cm 선생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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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인스타그램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너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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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오자마자 이게? 여기네. 이 친구들이 모델인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약간 이렇게 픽해가지고 하는 건가? Excuse me. Are you, are you model? No. No. No, I'm just, you, you're just a walking street, but, ah. 안녕. Thank you so much. What do you do for reading? Student? I'm a student. You were sitting? Ah, you were sitting. No. Many people say you're so greedy. Thank you. Oh, thank you. Hi. Hi. So, yeah, yeah, sure, sure. Yeah, yeah, sure, sure. Excuse me. I'm Jun from Korea. I'm a YouTuber. Could you please say hi? I think you're so, ah, beautiful. 안녕. What is your name? Ah, my name is Mint. Mint. Ah, sorry, but, how old are you? Ah, I'm 20. 20. Where are you going now? I'm going, go back to my home. Go back? Now? Yeah. Why? It's too early. It's Friday. It's Saturday. Do you have a plan? No, I have a plan. In your home? I have a plan. Ah, okay, okay. Have a good day. And get up staying.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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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fun.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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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something 여기 한 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있다 오 여긴 뭔데 뭐 유명한 사람 오나보다 타일랜드 액터? 아아 또 예쁜 친구 오 나왔나보다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 이미 빠져나갔나보다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친형 질투 아니 뭔 질투를 해 좀만 더 기다려볼걸 땡모반 하나 먹자 여러분 땡모반 땡모반 예스 아 요거는 너무 좀 떼야될거 같은데 요 가요톱10 마스크 엠씨 마스크 같은거 키 엄청 크네 나보다 크다 이거 안녕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를 존중해줘야돼 문화의 어떤 다름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됩니다 id Jenni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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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your name Mimi Mimi Jinoo Jinoo 죄송하지만 여기 뭐하는거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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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거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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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네 안녕 안녕 어머 고Yes 아니 고맙다 친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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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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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트 10명 도전에서 3번 실패시 300개 소나트 10명 도전에서 3번 실패시 300개요? 아 실패를 하면 받는 거예요? 자주 성공하니까? 어디서 왔어? 중국에서? 중국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의 생활을 가고 싶어요 여기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여기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기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몇 일일이 되요? 1일이나 2일이 되요 내일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진짜요? 네 나중에 연락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요 휴일을 즐기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갑니다 도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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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줄 것 같아 친구들한테 해보자 바로 갑니다 이 형 빡세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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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이러면 고마워 아 옆에도 해줄 것 같아 안돼 안돼 벌써 다섯번 성공이야? 나 여기서 세 번 실패해야 되는데 다섯번 중에? 뭐 들고 있는 사람한테 해야되려나? 네 아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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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 바빴잖아! 너 사진찍느라 바빴잖아! 두 손 무거운 치구를 공략해보자! 어? 땡큐! 해버굿땡! 해주세요! 아 이거를 한 손으로 옮긴다고? 네! 안녕! 아 이거 한다고? 아 진짜로? 땡큐! 아 그래! 아니 한 번만 하고 아 실패해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모르고 아 실패해 하려고 그랬는데 한 팀만! 열 팀 중 한 팀만 안해줘도 성공이고 이거는 그럼 열 번 다 해야겠네 무조건 누가 안해줄라나? 땡큐! 어 안해줄줄 알았는데 이 친구 안해줄거 같은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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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친절하셔! 한 명만 제발! 나를 무시해줘! 나를 괄시해줘! 멸시해줘! 제발! 손바쁘다! 어 안해준다고? 아니 두 손으로 들고 있어가지고 빡칠 줄 알았는데 안해줄거같은 애들 찾았다 여러분 얘들이다 이 초록색 절대 안해준다 감타! 고마워! 고마워! 땡큐! 해줄래? 누가 안해줄라나? 네 팀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팀 중에 한 팀이라도 안해줘야 돼 미소의 나라 타일랜드 아 누가 안해줄거같아 누가 안해줄까? 누가 안해줄까? 아! 해줘있네 땡큐! 우와! 아까워! 아 안해줬는줄 알았는데 제발 제발 아 여기는 애들이 너무 흥이 너무 좋아 다 해줄거같아 안녕! 안녕! I hope have a good day and dreams will come true 땡큐! 땡큐! 찾았다 이거 과연 될까요? 땡큐! 이게 된다고? 한 번 남았죠?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태국분들 왜 이렇게 친절하시나요? 남자한테 한 번 미칠 수 없는 얘 손 없다 나한테 하트 하려면 얘가 손 나야 돼 나한테 하트하려면 손나야 돼 바이바이 성공? итог 남자 따봉했어 자 이번 미션은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사랑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거는 좀 멈춰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 오히려 사랑해 안돼 괜찮아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기는 해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 사랑해 말 듣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사랑해 사랑해 안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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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YouTube channel? Oh yeah yeah I have a YouTube channel Can I know? Yeah sure sure J I N U Jino Yeah it's my YouTube channel 안녕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성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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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하하하 Thank you 자 이제 두 번만 성공하면 되죠 3승일패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키보드를 하는구나 아 키보드를 하는구나 안녕 안녕 아아아 아아아 하하하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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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해 공격을 받아라 사랑해로 혼내주자 저 친구들이야 하낙 하낙 안녕 사랑해요 안녕 한 명 남았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실패 안녕 사랑해 이건 서비스 서비스 드릴게요 사랑해 사랑해 안녕 한국 유튜브 맞아요 저는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진짜 유튜브를 봤어? 오마이갓 이름이 뭐예요? 민정이에요 이쁘다 이름 찍어도 돼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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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녕 안녕 귀여워 어딜 가도 구독자가 나오네 전반전 끝입니다 오늘 후반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더 커먼스? 여기가 시민 문화회관이라고 좀 유명한 데입니다 예술적인 야외 공간, 수제제품 매장, 식당, 시장이 있는 현대적인 복합 쇼핑몰입니다 오오 이런 데구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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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가 또 다 있네 하여튼 여기도 좋긴 하네 여기는 게스트랑 오는 게 더 좋아 약간 분위기가 좋아 보인다 근데 일단은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더 커먼스는 그 다음에 밀리 가보라고요? 여기 아닌가? 오음이 잠깐만 걸어서 올라가야 돼? 어? 줄 서는데 어? 줄 서는 것 같은데? 밀리 응 응 응 응 응 응 짐벌만 안 된대요 계장님 어떨까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냥 저기에 끄덕여 주셨어 이야 여기 좀 고급스러운 데네 Hi I'm Jilo from Korea I'm a YouTuber So I just wanted to say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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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so much It's okay It's okay It's okay Only Korea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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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need to You don't need t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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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 21 Can I try? Can I try? Can I try? Can I try? No Hello Hi Darling No problem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It's so good but So hot Yeah Hot weather Yeah You really find me in Bangkok? Yes Yeah I'm enjoying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I like Korea Yeah I love Thailand How many days you live in Bangkok? Maybe one or two weeks Oh two weeks? Yeah Maybe Actually I don't have any plan yet You You travel alone? Yeah Yeah I'm alone Yeah I'm traveling alone It's really nic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night Have a good nigh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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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to the Tali Okay We have a Oh What is it? What is i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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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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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 joy Table E Al unit Table No Side is 소다 먹어? 아니면 레드불 먹어? 빨리 안되죠? 콜라 먹어요? 몰라 나 저 누나땜에 시켰어 몰라 나 이사하러 갈거야 일단은 콜라랑 얼음까지 다 해가지고 한 17만원 티까지 한 20만원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누나 정혜옥씨 닮았어 위에서 엄청 무서워 나 저 누나땜에 산거야 몰라 나 책임져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어 꼬고 잡혔어 난 그니까 알바 잘 쓰네 여기 마치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아우 파이마이 근데 이거 골드 킵 하면은 욕하겠죠? 안해주겠죠? 정혜옥 누나 한번만 더 보자 자 유 워팅 킬 커스터머 여기서 일하는게 아니래요 커스터머래요 그거 다 작업하는거야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면 욕하 때는 집중 여기서 쏠린다 이제 알바 맞네 이씨 혜영이 여기 와서 이사하네 내가 너 여기서 일하니 하니까 아니야 나 커스터머야 이랬거든 혜영이 여기로 왔네 중국 큰손에 지금 나한테 웃으면서 잘해줬던 직원들 다 등돌림 지금 혜영이 만약에 중국 형들한테 잘 보이려고 자리에 옮긴거면 나 그냥 포기할게 너의 행복을 빌게 혜영이가 샴표를 나 좀 속상했나봐 나 술 먹어서 좀 약간 해롱해롱해요 여러분 나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나 혜영이기 때문에 25만원 쐈는데 와 씨 온다 온다 형들 중국 형들 온다 시바뜨리날 샴푸이네 뭐야 혜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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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샴푸이야 자기도 웃어 혜영이의 그 순수한 눈빛에 25만원을 썼는데 알고보니 당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으리 혜영아 사랑했다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반드시 기억하리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겠다 반드시 기억하리 진짜 호구왕이네 난 설마 알바인가 했다 진짜 알바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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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련남자로 떠나자 니도 민망해하네 행복했다 혜영이 그 눈빛 잊을 수가 없다 아직도 아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저처럼 되지 마시구요 여러분 클럽 시바스니가 믿지 마세요 흐흐흫 흐흐흫 클럽에서 여자 둘 셋이 시 바스니가를 먹고 있다 믿지마세요 하셨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돈 아껴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입니까 아 돈 너무 아까운데 나 이런거 진짜 돈 아까운데 커스텀 너 여기서 일하니? 아니야 나도 손님이야 10분 뒤에 야광보 두개 들고 나 보면서 수줍어가지고 알바라 했잖아 아 근데 그 눈빛은 알바 눈빛이 아니었다고 진심이었다고 진짜 그 눈빛은 난 진심을 느꼈단 말이야 와 진짜 나갈라 그랬는데 걔때문에 25만원 쓴구나 나 진짜 나 여러분 잠깐만요 저 저 잠깐만 나 내 자신을 좀 미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난 주식 5천 날린거보다 나 오늘 25만원 날린게 난 더 너무 아픈데요 이게 가슴이 주말에는 팁 사용이 안된다 그랬잖아 평일에 오면 이제 또 있으려나 쟤 있으면은 못 행동해야돼 아무렇지 않게 어 안녕 자 1번 어 안녕 잘 지냈어 2번 어떻게 해야되냐 아이고 아이고 왜 왜 가사 째려보게 매일 가서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이래서 째려봐 진짜 부담도 없어 사장님한테 아 저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할 때까지 아 너무 무섭다 그거는 와 도장 뭐야 하나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우리 탈리아 테라 밀리 누가 보면 타투인줄 알겠네 25만원짜리 타투다 서코필이다 진.. 지노필이다 지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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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지노필 제기념 진.. 지노필 야외 서코필 은 지노필 번역 지노필 지노필 달 젊 아 가자 이리 신나 한국 리코보를 봐요 누구 봐요? 누구 봐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뉴스 세 명 뽑기 딱! 지노 오빠 어? 지노 오빠 아아 그러지 마요 지노 오빠? 네 지노 오빠 지노 오빠 세 번째 지노 오빠 지노 오빠